Q. 어때요? 아 괜찮다고? 뭐 보자. 느낌이 늦게 뭐라고 하는거지. 그냥 한번 해보고 싶네. 132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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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2회. 162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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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퍼내드 플로이브 설마 아 물고 2억 5천밖에 안 썼네 교재하고 싶더라 13 14 15 15.5 16 17 개이득 팔릴 것 같은데 25억에 올려둔 바로 팔릴 것 같은데 25억이면 하루 9시거든 하루 있으면 딱 팔리는 거예요 후회 안 날까요? 아쉽지 않을까요? 하루 곧 날 것 같은데 13, 14, 15, 16, 17억 7억만 남겨? 10억만 남겨? 10억만 남겨? 26억은 하루 커진 것 같은데 올려나? 10억은 남겨? 수å일 정말로 사랑해